세상에서 당황할 때 나 주님을 놀란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이 죄인다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거도 느린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대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나 사랑에서 나를 오르막지셨네 내 주야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빕니다 내 주야 이 죄인다 이 죄인은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지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야 이 죄인다오 내 주야 이 죄인이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원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